많이 낳았어? 연애 중이었던 성관씨한테 나는 가야한다 그래서 결혼 후에 가자 아, 좀 이상한데? 사연이니까 웃길래 방목되는 건 나를 웃길래 그럼 뭐하게 리더할 수 있겠네 찍지 말라고 그럼 시댁머데로 지금 뭐하는 게 있나 하자는 걸 인지해도 돼? 왜? 자기랑 싸운 다음에 빡쳐가지고 내가 어? 흥청망청 나도 돈 쓸 거야 그러고 이거는, 이거는 줄 거야 열일숨게? 열일숨게 카페 프라페 3유로짜리 마신 거 왜 안 했어? 아, 진짜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, 이럴 때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